123년 6월 21일 수요일 성 알로이시오 권자가 수도자 기념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9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 못해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과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여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은 관계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행동이고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눈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가 판가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치를 너무 본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는 남들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때로는 거짓된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겉으로만 그런 척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봅니다. 스스로 나팔을 불며 자선 행위를 동네방네 떠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회당이나 길모퉁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침통한 표정으로 단식하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노력 대신에 하느님께 보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주문하십니다. 그것은 반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행동들과 연관됩니다. 자선을 베푼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머리에 젤을 뿌리는 대신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단식하는 티를 내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진정한 자선이요 기도며 단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잘 보이고 싶은 욕구도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자문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그러한 욕구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티내지 않는 선행을 실천할 동력을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 눈만 의식하지 말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눈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눈치도 살피는 신앙인이 됩시다.